좀 이렇게 강인하신 분이세요 감성성도 풍부하신 분이고 마음도 약하신 분인데 근데 내가 이제 뭘 하고자 할 때 늘 생각이 많으세요 생각이 많고 늘 혼자 결정하고 살아오셨고 늘 내가 항상 판단을 해야 됐고 늘 내가 가지고 있는 짐이 상당히 이렇게 짊어진 게 좀 많았어 그리고 방황하고 싶어도 방황할 틈이 없어 제 얼굴을 한 번 보고 그런가요? 맞아요 맞으면 맞다고 얘기해 주시고 네 맞아요 고생만 하다가 늘 그리고 산이 늘 내 눈앞에 마치 잘 살아가다가 눈앞에 산을 만나서 또 이 산을 어떻게 넘어가야 되나 또 늘 이 산을 또 어떻게 넘어가야 되나 힘겹게 힘겹게 이렇게 살아오신 것 같은데 잘 사러 오셨고 근데 참 내 마음대로 사는 것도 참 많아 내 성질이 있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시고 그리고 이 결정권 짜지 뭐 그래요 네 지금 사업을 어디서 하세요? 조립 아 거기서 하시는 거요? 네 조립이고 집이고 호협 네네네 근데 이 사업 올해 하시면서 올해까지는 좀 뭔가 발전할 수 있는 거는 잠깐 밀어두시고 내년 훈년을 좀 기약을 하셔야 될 거 같아 사업 하시는 게 뭔가 제자리 걸음 하는 거 같으시고 그리고 뭔가 내가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산을 넘고 넘고 넘다 보니까 좀 지치신 거 같아요 지치다 보니까 내가 아무리 궁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때가 아닌 거 같다고 본인이 느끼셨어 대준님이 느끼셨기 때문에 그리고 늘 혼자서 싸우고 구군분투하면서 살아오신 거예요 살아오셨고 대준님이 그래도 잘 금전 손에 부시면서도 잘 버티셨어요 잘 버티셨고 잘 이끌어 나오신 거 같아 잘 이끌어 나오신 거 같으니까 뭔가 내가 뭐 터닝포인트 필요하다고 한다면 지금은 시점이 아닌 거 같다 지금은 시점이 좀 아닌 거 같고 대준님도 잘 아실 거 같아요 제가 공장하고 붙은 그 앞에 땅을 살라 그랬는데 시기상 올해는 아닌 거 같아요 올해는 아니네요 내년에 내년에 그러니까 내가 이제 발전시키려면 올해는 아닌 거 같다 내년이나 후년을 기약하시는 게 나한테 좀 이득이 되지 그걸 끌어안고도 좀 고민이 생기겠다 만약에 3회 어 고민이 좀 생기고 좀 그러시겠다 시기가 좀 이른 거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발전시키려면 내년 후년이 낫다 올해는 그냥 제자리 걸음 하듯이 다지시는 게 낫고 올해 하려고 그랬거든 나왔어 괜찮아요? 아니 지금은 말을 던지질 않았지 근데 이제 그건 어차피 내가 취해야 될 거 같아가지고 그걸 목적을 두고도 네네 그래서 그게 좀 궁금하고 근데 잘 해오셨어요 금전 손해보면서도 잘 버티셨고 잘 해오셨어요 많이 까먹었어요 그러니까 금전 손해보시면서 잘 버텼어 청년에 한 10억 까먹었고 지금은 이제 번전치기 하는데 이제 그게 최고 문제예요 앞에 그걸 내년에 그러니까 그걸 끌어안으면 좀 근심 걱정이 좀 많죠 올해는 가능하면 해요? 올해? 아니 시기가 안 맞아 경기가 그래서 그래 아니면 아니 그걸 끌어안고 내가 좀 고민 근심거리가 될 거 같아 올해는? 어 올해는? 살 수는 있습니까? 그게 한 뭐 100평? 아니요 한 500평 이상 500평? 엄청 크죠 몇십억 가는데 그러면 좀 기다려야 될 거 같아 그거를 또 안으려면 내가 그걸 안고 아 잘 샀어 이래야 되는데 아 샀네 또 해야 되겠네 이렇게 또 짐을 어 또 해야 되겠네 그러니까 늘 뭘 해놓으면 산을 또 만나서 내가 또 그걸 넘어가고 막 이래 근데 지금까지 내가 아까 말씀해가지고 하나하나씩 그런 식으로 사와가지고 나는 이제 그 벽을 무너뜨리고 올라갔거든 그러니까 지금은 계속해서 늘 바닥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늘 나는 이제 목적이 있으니까 이제 덤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내년 하세요 내년은 수월할 거 같아 내년은 그게 시기상으로 얼추 연말부터 한번 올 연말? 네 연말부터 한번 계속 던지세요 던져야 돼요 던져서 조율을 좀 해보세요 저도 지금 막 덤비지 않는 게 지금 경기 하강 해가지고 기름값 오르고 막 그러니까 지금 뭐 세입자들도 안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건 내가 그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기가 어느 정도 그 그분이 갖고 있는 거 지치면 내가 수월하게 더 좋은 조건에서 살 수 있을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내년 내년 내년이 더 수월하겠다 올해 올해는 억지로 가야 되고 만약에 잡으면 어 억지로 가야 되잖아 힘들지 응 올해 음력으로 말씀하는 거야 어떻게 양력으로 말씀하는 거야 이제 음력 얘기하는 건데 연말부터 한번 얘기를 하세요 양력 12월부터 얘기를 해서 조금씩 조금씩 이제 계속 찔러야죠 내가 원하는 데니까 내가 원하는 데니까 조율을 해서 금전하고 그런 건 수월할 것 같아 약간 힘든 네네 올해는 무리가 되는데 내년은 무리가 될 것 같지가 않아 내년에 응 그러니까 음력으로 올해만 넘기면 응 그리고 내 거가 될 것 같으니까 내가 10년 동안 참 꿈꾸던 것 같은데 응 이러셔야지 또 산을 또 만나 그걸 또 넘어 이제 거기까지만 한다고 그러거든 응 늘 또 그걸 넘어가시고 또 넘어가시고 하신 분이라서 힘내실 거예요 응 왜냐하면 내가 마음먹은 거 하려고 하실 것 같아 저는 지금까지 사업을 오면서 내가 뭘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돈 없어도 계획을 세워가지고 응 하신다니까 언젠가는 내 거 만들었거든요 응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읽어내고 그러시는 분이라서 하실 거예요 그래서 혹시 그것도 이제 나한테 그걸 매매운이 없으면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올해는 아니라고 네 근데 구설은 좀 타시겠어요 그것 때문에요? 아니면 다른 것 때문에요? 응 올해 내가 구설을 좀 타는 식이에요 늘상 있어 왔는데 뭐 그러니까 근데 올해는 유난히 이거를 겪고 넘어가실 것 같아요 올해? 응 구설을 좀 타시고 좀 그 구설을 내가 좀 몸을 사려야 되겠다 몸을 좀 움츠러들여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늘 겪고 오셨는데 늘 싸고 오셨을 거 아니야 근데 올해는 몸을 사리셔야 돼 응 조심하란 말이에요 응 올해는 그거를 좀 몸을 좀 움츠러들고 좀 넘어가셨으면 좋겠어 응 응 그러셔야지 많이 내가 운이 좀 돋아가고 안 좋을 시기에는 내가 뭘 하려고 해도 나한테 방해 요소만 자꾸 생기지 나한테 뭘 도와주려고 하는 문이 안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올해가 안 좋아서라기보다 올해는 좀 발전하는 것들을 다 뒤로 미루고 내가 좀 몸을 사리고 좀 이걸 흐름을 좀 봐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고 그리고 올 한해를 그냥 마무리 지으시는 게 나머지 반년을 그러는 게 대주님한테는 좋으실 거 같아요 좋으실 거 같고 따님이 첫째 따님이 나가 있나요? 공장에서 내가 집은 나가 있고 응 공장에서 내가 일시켜요 응 아빠 같아 아빠 같아 아빠 같아서 이거 아들 노릇할 거야 아들 나는 그렇게 해가지고 아들 노릇하면서 이거 받을 거야 그리고 얘 성질머리 건드리지 말아요 예 저 닮아서요 그러니까 하는 대로 그냥 좀 두고 실수하지 않으려고 용 쓰고 살기 때문에 실수를 좀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아직은 좀 뭔가 미흡해 보이죠 미흡해 보이니까 아무래도 아버지 입장에서는 조금 더 완벽을 하는데 그게 이 아이한테는 좀 이 반항심을 좀 일으켜요 그러니까는 따님한테는 좀 내가 정말 이걸 사업을 이끌어오면서 내가 노하우로 갖고 있던 걸 준다 생각을 하셔야지 이어받고 이 아이가 잘 갖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딸아이는 정말 아들처럼 잘 해나갈 거니까 그건 믿고 가시고 결혼 원하시면 포기하세요 딸놈이 언제 보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 좀 포기하세요 그거 포기하면 어떻게 아니 그게 포기하니까 지금 낭장을 원하신다면 아니 지금은 없어요 어 그러니까 근데 몇 살에 보내면 좋겠어요 몇 살에? 그게 너무 인연이 따라 들려면 한 2, 3년은 흘러야 되지 않을까? 그건 괜찮지 2, 3년은 흘르고 좀 연애를 좀 오래 했으면 좋겠어요 아 오래 연애를 오래 2, 3년 있다가 좋은 인연 생기면 연애를 오래 오래 시키고 그러고 가야 왜냐하면 이게 아이가 직장의 운이 상승이 되면 연애 운은 하락할 수밖에 없어요 아 그러면 내가 이 사업을 아버지 걸 받아서 지금 배우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는 과정에서 내가 안정을 취하려면 이 친구도 30대 중반은 넘어가서 후반이 돼야 정말 사내 장부처럼 그렇게 해나갈 거거든 제 생각은 사회 그럴싸한 애만 들어오면 같이 시켜가지고 그 내 사업체를 이렇게 왜냐면 아들이 있으면 여보인데 왜냐면 그놈이 큰 아까 말씀드렸듯이 큰 남자애같이 내가 신경을 쓰거든 근데 걔가 내 생각을 벗어나질 않아 근데 이제 좀 걔가 생각이 맞는 애만 들어오면 공장을 그래서 어디에서 이렇게 뭐 작은 공장이 아니거든요 그 규모도 있어가지고 물려줄 생각이 있는데 그런 사회가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네 그런 사회에 안 들어가도 딸이 해낼 거라서 상관이 없어 딸이? 응 딸이 해낼 건데 남자도 필요하니까 만약에 사회도 그럴 때 착심만 하면 내가 가르쳐가지고 딸 자리를 가르쳐놓으면 딸이 알아서 핸들링 할 거예요 사회를 사회가 나중에 생긴다면 아 그래요? 딸을 잘 가르쳐놓고 딸이 이 지금 직장에 활동 사회 활동에 양성해지는 운이 솟으면 잘 할 거예요 지금도 뭐 우리 딸 믿고 뭐 내가 바깥에 돌아다니니까 근데 잘해요 일은 잘하는 잘해요 아버지 같아 제 성격이랑 뭐 빈틈이 없는데 아버지 같아 걔 믿으니까 내가 돌아다니고 그래도 어떻게 딸을 데려다 놓고 하실 생각을 하셨어? 아 뭐 어떻게 사업체는 물려를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래도 어떻게 딸이 잘 따라주네 아이고 책임감이 있어요 저하고 아까 성격에 뭐 이렇게 딱 꽂히면 그게 최고가 돼 아버지 같아 네 그런 식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나이 먹었으니까 딴 건 없고 건실한 애만 오면 뭐 둘이 한다고 하면 딸이 잘하면 잘해서 여기에 정말로 합의 잘 되면 하시는 아버지 하시는 사업체랑 합의 딱 이렇게 맞아 들어가는 게 좀 이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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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아들으려면 이십삼 년도 지나서 이십 오년도 이십 년도 이십 년도 뭐 이게 상승곡선이 올 거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때 가면 어느 정도 이 아버지 사업체랑 합의 들거든요 그러면 그때서야 이제 인연을 바라시는 게 이천 그때가 인연을 바라시는 게 옳은 사람이 와서 자리를 잡는 게 나을 거 같아요 이천 한 이십삼 년 이십 년 이십 년 이십 년 이십 년 뭐 이 정도 그 정도 일찍 보내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나도 그 중반 한 번에 그래 그렇게 하면 그리고 아버지가 건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건재하시고 아예 뭐 칠십 넘어서까지 활동 계속하실 건데 뭐 놀고 싶으세요? 놀고 싶으세요? 놀러 다니고 싶어? 아니 근데 만약에 똑똑하고 이어받으려면은 다 될 거 같으면 나도 손을 뭐 한 칠십이고 뭐 놔야 되지 않냐 나는 아니 권지하실 때까지는 좀 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어느 정도까지는 아 칠십까지는 거뜬하게 내실 거 같아 칠십은 제거봐도 그때까지는 해야 돼요 어 권지하실 거 같아 뭐 불안해서 뭐 두겠어요? 내가 내 손으로 읽어놓은 것들을 한 번에 얻다 다 자수성가해 해가지고 내가 그러잖아요 혼자서 결정해야 됐고 혼자서 판단해야 됐고 혼자서 싸워야 됐고 항상 늘 뭔가 해놓으면 내 눈앞에 그냥 태산이 기다리고 있어서 그 산 혼자도 넘어였어야 됐고 다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산 이제 너물 준비하셔야 돼요 그 뭐 사업체 어려워진다든가 문제 같은 거는 아프고 늘 고비였기 때문에 어려워서 내가 자빠지는 우는 아니세요 자빠지는 운이었다면 벌써 자빠졌어요 어 벌써 자빠져서 회생하기 힘드셨을 텐데 늘 고비는 사업하시면서 늘 안고 위험은 안고 계속 사업을 가는 거니까 자빠지진 않으세요 그리고 저 주변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 도와주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어 도와주는 것처럼 보이고 같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내가 해내야 되는 문제 그런 거죠 어울리고 뭐 같이 인맥관계를 해나가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늘 시기와 늘 구설과 그런 것들이 나를 좀 힘들게 해서 그렇지 그거 말고는 뭐 같이 도와서 뭘 한다 내가 도움이 될지 한 점 그들은 나한테 도움이 안 되니까 어 그러니까 그거는 기대를 하지 마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제 작은 딸아이가 걱정인데 네 제가 몸이 약해요 네 뭐 선천적으로 좀 아픈 게 있어가지고 수술도 해가지고 네 집에 있나요? 네 집에 있는데 어떻게 쓰면 좋겠습니까? 집에만 있어요? 네 그거 너무 힘들어 내가 지금 나이 여덟인데 머리는 아주 좋습니다 아주 집안에서 최고 좋고 뭐 진짜 좋은 직장 다녀도 몸이 약해가지고 1년을 겨우 채우고도 놈들 취직하기 힘든 잘 회사도 들어가서 그래가지고 그래서 아까 뭐를 산다 그랬잖아요 그 앞 그걸 사가지고 응 그냥 이렇게 작은 애 응 요식어 카페를 크게 차려주려고 그랬어요 제가 그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거기 목 자체가 너무 좋아가지고 응 그거 이렇게 그거는 잘 맞을 것 같아요 카페를 차려서 왜냐면 너무 무리되지 않는 선에서 한다면 아니 어차피 내가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아이가 활동함에 있어 무리가 되지 않는다면 괜찮다 근데 집에서 나오긴 나와요 현재 활동은 서른은 좀 돼야 될 것 같아 서른 돼야 응 그리고 좀 마음에 그늘이 좀 많은 것 같아 그래도 좀 아프니까 아픈 걸 떠나서 이 아이가 이게 좀 말을 좀 많이 안하나 싶어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잘해요 활동도 잘하고 지 엄마하고 나하고는 뭐 했는데 이제 바깥에서 어울리지 못하는 거야 내가 내가 이렇게 뭔가를 얘기를 하고 이 큰아이처럼 뭔가 이렇게 막 대변을 뭔가 이 아이에 뭐 어떤 상황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둘째 아이는 뭘 얘기해줘야 될지 모르겠어 왜냐하면 이 아이가 삶에 뭔가 쌓아놓고 축적해온 뭔가가 없어서 그런 것 같아 그러기 때문에 이 아이 부모님하고는 당연히 대화가 돼야지 그것까지 안 되면 정말 문제 많은 건데 근데 근데 좀 밖에 이렇게 나가면 나가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겁이 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좀 서글퍼 그 나는 그런 걔가 이제 요식업 같은 거를 그런 거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나가서 네가 대표논을 하려면 아르바이트를 해도 해가지고 경험을 써야 되지 않냐 그래가지고 내가 쫓아내려고 그러거든 근데도 요지부동이야 그 참 부모 입장에서 사진 있으세요? 사진이야? 아 저 핸드폰 바깥에 눈 얼굴이야 이쁘지 아니 좀 뭔가 돋아야 되는데 이 아이는 좀 이렇게 착 가라앉는 느낌이라서 왜 쫓아내 집에서 아직은 내비둬요? 내비둬야지 아니 왜냐면 활동성이 없어서 그러니까 이게 나가고는 싶은데 뭐가 자꾸 서글프다니까 이 아이의 마음은 그래서 우리같이 어렸을 때 생각은 집에 1분이라도 붙어있으면 답답해서 못 있는데 거꾸로니까 내 입장에서는 답답하죠 너무 답답하죠 그래가지고 말씀드린거지 그냥 좀 안고 계셔야 될 것 같아 아직까지 안고 가시고 아버지 생각하신 대로 그게 조금 더 완성이 돼갈 때쯤 그 아이가 뭔가 준비를 시켜 놓는 거는 괜찮아요 뭐 유식으로 관심이 있고 뭐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뭔가 마스터를 해서 습득 뭐 획득을 해서 내가 거기에 나가서 온어 노릇을 해도 온어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아이인데 아직은 안 내켜요 아직은 안 내켜니까 할 수 있는 아이니까 그걸 차근차근 준비해서 나가는 게 왜냐하면 이 둘째 아이는 무엇을 하려면 준비 기간이 길어야 해 그래서 그래 뭔가 실행을 하기 전에 뭔가 사전 점검도 많이 해야 되고 계속 돌다리를 두들겨 봐야 되고 그리고 뭔가 내가 뭔가 아는 지식이 조금 쌓여야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아이지 지금 당장 쫓아서 그거라도 해 라고 한다면 또 들어와 다시 다시 그리고 하나 여쭤볼게 만약에 사업을 하면 걔 앞으로 사업자를 내줘야 돼요 제 사업자로 해가지고 걔를 매니저식으로 시켜야 됩니까? 아버지 걸로 하세요 네 그리고 아이가 좀 맡아서 책임감 있게 할 수 있는 게 나을 거예요 그때 그때 그게 나으실 거예요 우리 와이프는 어때 그냥 집안 생활만 하세요? 동장에서 같이 한 10시에 나와서 일찍 들어가야지 돈만 챙겨가지고 그 격리만 딱 보고 딱 뒤에 그것만 딱 해가지고 그치 네 근데 와이프 애기 엄마 얘기를 하시는데 그냥 사는 거예요 어 그냥 사는 거예요 불만은 없을 거예요 네 그냥 사는 거고 그러는 거지 어 좀 개인 각자 플레이인 거 같아요 안 그래 얼마나 다정한데 내가 얼마나 다정해 그 우리 집사람 요새 나이 먹을수록 집사람 잘 얻었다고 내가 항상 나이 들면서 그런 거겠지 그러면 어 옛날에는 시간이 흐르면서는 뭐 나이 들면은 다 이제 내 마누라 내 나편밖에 없지 그거예요 정이 나이 들면서 나이 들면은 이제 아이들은 커가고 어 그쵸? 건강 같은 건 이상 없어요? 응 그 정강미 아휴 또 이름이 나버려 기조님 같은 경우에는 이 이 관절 응 이게 좀 중요할 거 같아 어 관절 허리 뭐 이렇게 아니면 손 이런 걸로 좀 조심을 하시면 이건 관리하면서 가셔야 되는 문제인 거지 큰 병을 얻어서 눕는다 왜냐면 누울 성격 자체가 안 돼 어 누울 성격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거 허리 뭐 손 뭐 이런 것만 관리를 잘 하시면 큰 병을 얻으라는 거는 없어요 응 대준님도 그렇고 응 대준님도 그렇고 응 대준님도 그렇고 뭐 큰 건강 걱정 없죠 네 대준님도 그렇고 70까지는 건재하실 거예요 70까지는 사업 응 건재하실 거고 쉴 틈이 없어 응 맞아요 놀기도 잘하고 그래 응 쉴 틈이 없어 그냥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으니까 이 둘째 아이가 답답하신 거예요 응 근데 이 아이 입장에서는 그게 맞는 거거든요 응 아직까지는 그러니까는 큰 아이한테 지금 올인하셔서 같이 이끌고 같이 가시고 쉬엄쉬엄 오라고 하세요 어 둘째 아이한테 쉬엄쉬엄 와 괜찮아 라고 하시는 게 맞지 그거를 또 떨구고 그 손마저 놓고 떨군다면 좀 아이가 상실감이 더 클 거 같아요 네